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말씀은요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합격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게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먼저 인사 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빚진 자와 오직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옆사람과 인사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오늘 로마수는 성경 안에 다이아몬드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성경 66권에 보면 작게 줄여놨다고 해서 작은 성경이라도 하고요 또 마태봉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뤄놓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수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구원의 복음을 가장 논리적이고 밝히는 책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수 1장 2장은 구원의 필요성으로서 사람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 3장에서 5장은 의롭다 예수 구소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칭의를 받은 내용이고요 6장에서 8장은 거룩한 성화에 대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11장은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12장에서 16장은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하여 정언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한 마톤 루토는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세상을 뒤바꾼 내용입니다 교부 어그스틴은 로마서를 읽고 회심하게 되었고요 종칼비는 로마서는 성계의 모든 부하를 이해하도록 인도하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는 구원의 복음을 가장 논리적으로 정리한 책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누구든지 복음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이 거져주시는 선물이고 예수구소를 믿는 것만이 만민의 구원의 길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 바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니 복음 전파의 사명을 평생 동안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그릇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평생 사명을 잊지 않고 순종을 했습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교회 정말 그 교회는 이 죄인을 변화시킨 능력이 있고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상처받은 영혼을 취하는 능력으로 주구하는 자들을 살리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 빚진 자의 그 가슴으로 내 장막들을 넓히라는 원단 말씀의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전도 제자로 석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14절에 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다메색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나는 빚진 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빚진 자의 신앙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빚은 예수께로부터 받은 빚입니다 그래서 갈래스 1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증하시고 또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 자기 존재의 목적 자체가 복음 전파를 위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빌리포스 1장 21절에 보니까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소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 전파에서 내가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마태원 10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죽어라 그러나 항상 나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빚진 자라고 읽었고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인의 야마니아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복음에 빚진 자의 심정을 가졌고 복음 전파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문화가 없다는 거예요 남녀와 노소 또 모두가 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이고 바울은 노예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진희대나 고위청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빚진 자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다면 이제는 차별과 편견 없이 모든 이에게 풍성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유왕 겔리온이라고 헬라우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기쁜 소식입니다 굿 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로마스는 바로 5장 8절에 그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습니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또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또 우리나라 사람이나 다른 나라 사람에게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처음 한 사람은 주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또 주의 은혜로 그 빚을 복음으로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데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해서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소에 그 심판을 받은 이 십자가를 그 죄와 저주를 다 쓸모지시고 죽으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그리소를 이거를 믿고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맡겼고 이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가 사는 일생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바라는 에너지를 1초만이라도 축적할 수 있다면 80억 인구가 80년을 쓰고도 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골고루다 언덕에서 주님이 피 흘리신 이 보혈의 한 방울이면 80억 인구를 다 구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모든 문연자에게 구원을 주신 한 명의 능력이고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는 이유는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사도 바울은 고른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덕불 할 일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마치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말한 대로 평생을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내로항제 때 잡혀서 단두대에서 승교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복음을 빚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복음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24, 25 기도하며 정말 지역의 장막들을 넓히는 영적 사천망제를 세우는 현장 전도 제자 되시기를 예수구소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6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느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당시 로마에는 다양한 종교와 사상이 있었습니다 철학과 과학도 많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사람의 눈에 십자가 도는 아주 어리석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철학과 사상보다도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복음은 철학이 아니오 윤리가 아니오 도덕적 구별이 아니라 복음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두나미스 파우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이나마이터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도덕적 평균화 율법을 이기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에게만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몰랐기에 유대인의 표적을 찾아다녔고 헬라인의 지혜를 찾아다녔습니다 철학을 따라다녔습니다 로마인은 권력과 명예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에게 표적이나 지혜나 권력이 아니라 반역자로 몰려져 십자가에 달려 채용당한 예수 그도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가로운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종교계획자로 저는 동시에 죄인이고 동시에 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넘어지기도 하고 약점도 많습니다 슬피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부족할수록 감사하고 사는 것이고 이 세상의 고난과 죄의 유혹에 부딪히고 믿음이 흔들리고 고통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죄의 종을 성령의 종으로 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해기고 또 적극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또 복음에 나타난 의인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신구약에 믿음이라 말한 말이 232번 나옵니다 신학에서는 믿음이란 인간이 절대자를 이해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개시의 응답이다 그랬어요 신뢰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했습니다 이거는 확신하고 맡기는 것 그분께 내가 굴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루터의 종교계획의 열쇠가 바로 이 요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아무나 가지 못합니다 시험 성적이 뛰어난 사람만 들어갑니다 미국의 백악관도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모든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모든 믿는 자가 들어갑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부마했음에 하느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 안에 있는 죄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토가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것을 믿게만 하면 그건 누구나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신칭이라는 겁니다 이신칭이 하면 종교계획자 루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종교계획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517년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계획은 올해 50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으로도 하러 갑시다 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종교계획의 시작은 100% 성경의 말씀으로 시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계획자들은 근본으로 돌아가자고 외쳤고 종교계획의 5대 정신을 이끌어 오직 성경, 오직 그리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루터는 로마설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은 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거는 처음 예수 그리소를 믿고 구원 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엄란이 하나도 없으며 성경적인 기준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율법적 행위나 도덕적 행위로 절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소를 믿음으로 그래서 이 의인은 믿음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녀 노소 신분 고아를 막론하고 누구나 믿기만 하면 이만은 차별 없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보금의 능력은 보금은 어떤 죄인일지라도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만 원하면 하느님의 능력을 믿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천만에서 하느님의 나라 학장의 시대적 대표적 기념비적으로 쓰임 받는 예수 그리소의 절대 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소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인도의 젊고 유능한 갈리인 출신 부스 터커는 그리소를 만난 이후 영적으로 빈곤한 인도로 영원한 용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가서 훈련 과정을 마치고 구세군 선교사가 돼서 2500명을 죽게로 인도한 인물입니다 터커는 인도인들을 구원하기에 거짓처럼 살아가던 어느 날 힌두교 성려가 찾아와서 12조로 논쟁을 걸었습니다 이때 터커는 성려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논쟁 따위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죄를 범합니까? 성려가 대답을 주저하자 재차 커트가 물었습니다 하루에 5번 정도? 또 하루에 10번 정도? 아니면 50번 정도? 성려는 그 정도로 자기는 죄가 많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터커는 그러면 하루 10번 정도 죄를 진다고 생각하고 30년을 어린 잡는다면 당신이 일생 동안 10만 번 가까이 죄를 범하는 것이 되겠죠 그랬어요 당신은 도대체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려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물은 후에 답이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심을 정거했다고 합니다 뭡니까? 결론은 답이 예수교도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수를 믿는 믿음 안에 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교도만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인류가 구원 없는 방법은 행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교도를 믿는 구원에 이뤘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자는 운동이었고 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옵니다 그래서 고약 성경의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믿는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교도를 영접하면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사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절대 조건은 예수교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미로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종교개혁 507년이 지난 이 시대에 또 종교개혁 운동의 정신으로 새롭게 우리가 무장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영생의 소망의 길로 당당하게 나아가서 굳군한 믿음으로 2, 3신라로 5천 종족 살리는 현장 전도 제자대시를 예수교도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현장 전도 제자대시를 예수교도 이름으로 추구합니다